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동사무소로 농차는 모습이고요. 농구대령을 부르는 집신이 올라간 팀이 진안팀입니다. 저선 속이 상하다고 집신을 깎이는 모습이고요. 진안에 진안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안동이 저랑스럽다. 아는 처절들이 주명 위협 분아제지 24월의 중간에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동사무소을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큰절을 올리네요. 네, 동무대장은 왕건을 상징하고요. 선후대장은 변원을 상징합니다. 그 왕자에게 여러분 전반을 받습니다. 동무대장은 왕건을 상징하고요. 동무대장은 왕건을 상징하고요. 동무대장은 왕건을 상징하고요. 동무대장은 왕건을 상징하고요. 동무대장에서 공주하고요. 동무대장은 왕건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소리 Garcia con. 불타신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죠unya 안녕하십시오. 2월 3일, 이번 전형문제 앞에서 의심폭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목시장님, 비만주 안동식 의원의장님, 이재축 안동문화원장님, 이재호 안동축제관용조직위원회 공소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43회 안동민식축제 2단으로 열린 취탑의 전동 미소길놀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10일동안 계속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